지도가 잘렸는 것 같습니다. 저희 위치가 만약에 한 발에 총알이 있다면 외론보다 나라와 민주주의를 배신한 매국노 변결자를 백번 천번 먼저 쳐다듬 것이다. 왜? 외론보다 더 무서운 적이니까 백범 김구 선장님의 말씀인데 총알 한 방 있으면 누구를 쏠 거냐 일본 총독 같은 윤석열을 향하겠다. 줄사모로 만들어야 한다. 밀정을 쏘겠다는 거 밀정은 윤석열이 분명한 거고 밀정 두목이 줄이니까 줄이 먼저 쏴야 한다. 줄사모로 만들어서 그리고 지금 중국 드샤를 무리장머리 고치겠다는 윤석열이 윤석열이 무슨 짓을 해서 대한민국이 망가져도 되는 건 잘 먹고 잘 살고 전쟁 나오면 도망가고 아무 피해를 볼 수 없고 또 자식이 없어가지고 후환도 도려오지 않을 그런 사람이라 무서운 거에요. 아무튼 하루빨리 지금 우리가 이렇게 웃고 그런 상황이 아닌데 근데 쌀이 여기서 쌀 안가봐요. 13만 5천 원가인데 지금 근데 쌀 원가가 한 17만 원이에요. 부안의 촛불행동 대표님이 여러 가지 재능이 많으신 분이네요. 저녁에는 우리와 함께 동학혁명 시발지가 된 저쪽 고분면에 가가지고 우리가 그쪽에서 햇불혁명을 완성시키겠다고 우리 독수리삼총사 222살 먹은 독수리삼총사가 거기서 기원과 함께 이번에 혁명 햇불혁명을 꼭 승리로 이끌어야겠다는 결의도 했습니다. 이곳에 와서 보니까 좀 여유를 가지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오늘 부안에 계시는 분한테 들었지만 농사를 질수록 적자를 보고 있다. 쌀 한 가마에 13만 얼마 간다는 얘기도 들리고 하는데 과거에 한 20년 전 쌀값이나 지금 쌀값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민들을 돌보는 게 정부의 창호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기득권 재벌들만 생각해서 농민들을 완전히 개두입수로 무시하고 지금 양국관리법 거부권을 행사해서 농민들이 앞으로 윤석열 타도에 앞장서리라 봅니다. 전국에 계신 농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정권이 과연 농민을 위한 정책을 펼 수 있을까 절대 펴지 않을 거라고 보고 농민들이 과거에 서울 올라와서 저랑 많은 집회도 하고 시위도 했는데 요즘에 농민들이 활동이 좀 뜸한데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러시겠지만 제가 멀리하나 농민 회장님을 한번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야 이 무지막지한 윤석열을 끌어내릴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보면 김구 선생님이 나한테 한 발에 종아리 있으면 외놈을 쏘는 게 아니고 밀정을 쏘겠다 했는데 대한민국 밀정이 누굽니까 만약 저한테 한 발에 종아리 있다면 나는 이 종아리 윤석열 김기관이한테 겨누겠다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저 외놈 밀정이나 다름없는 신일이 물이 골수까지 꽉 찬 온성열을 끌어내는데 농민과 도시민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위기해서 빨리 도해내는데 우리 농민들이 앞장서서 농민도 살고 대한민국도 살고 대한민국 전체가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부안적불행동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그분의 정신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